사법 NGO 활동가인 원린수 사법연구소장은 오늘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진 지역의 토착 범죄에 대한 철저한 사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. 원 소장은 울진군의 간판 교체 사업 부실 시공 고발 사건과 마을 공동어장 면허 불법 이전 모 군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이 수사와 검찰 등 사법 관계자들에 의해 부당하게 처리됐다며 사건들을 철저히 재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